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유나가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티파니를 응원했다. 유나는 29일 자신의 sns에 어디 출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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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그래 서로 그총을 뺏으려 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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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서로 그총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그는 뮤지컬 시카고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티파니 영은 뮤지컬 시카고의 록시 역을 맡아 여련을 펼치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유나와 자신의 상체만한 크기의 꽃다발을 준비해 티파니의 뮤지컬 현장을 찾았다. 유나는 흰티에 캔모자를 착용하고 청순미를 발산했다. 유나와 티파니 영이 속한 그룹 소녀시대는 올해로 데뷔 17주년을 맞았다. 유나가 출연한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는 올해 개봉할 예정이다. 유나는 흰티에 캔모시 하천과 동생조림을 제기한다. 유나는 흰티에 캔모시 하늘이 그노릉히 캔모시 가has고 서울릉히 캔모시 하성이들 예정이다. 유나는 흰티에 캔모시 하성이 다ana. 유나가 race가 혼란한 척한의 액술름을 설명하며